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수능 marumiao 설탕 바삭바삭 오징어 팽이버섯 팝핑몰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이번엔 맛을 구워줄게 소시지 진짜 맛있네요 오늘의 손맛은 소시지 눈에 눈에 띄게 잘게 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곳은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맵다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면 안 먹음 이렇게 먹을 줄 몰래 이제 좀 더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오뎅 마요네즈 블루베리맛 콩나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